최근 5년 동안 지하철 내에서 17,483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가운데 지능범죄가 4,50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강력범죄가 3,555건, 폭력범죄가 2,904건, 절도범죄가 2,757건 발생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도 같은 기간 2,368건 발생해서 CCTV 확대 설치 등 대응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